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도 가십시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으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일본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서구적 교회가 아닌 일본식 교회를 설립하고자 애를 썼던 분인데요. 한국교회에서는 그의 신학이 무교회주의자라 해서 그다지 좋은 평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김교신, 함석헌 이런 유명한 분들이 한국교회의 무교회주의자들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었던 보금주의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이유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경뿐이고 교회나 그 관습은 그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철저하게 성경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물론 그의 무교회주의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신앙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듣다가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사람이 무리로 걸어갔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지성인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내 생각에 이런 이야기들만 좀 빼버리면 성경은 완벽한 책이 될 것이고 기독교는 완벽한 종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성경에서 이런 기적들을 다 빼버리면 딱 두 가지가 남네. 하나는 앞뚜껑이고 또 하나는 뒷뚜껑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앞장과 겉장 그것만 남는다 그 말이죠. 이분의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말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성경 첫 장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얘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신다는 얘기까지 모두가 다 전부 기적들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근본 문제는 이걸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다. 오늘 다루게 될 마태복음에서 그 믿음이 작다 크다라는 표현은 어떤 이론적 개념 차원의 믿음을 분석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면 믿음이 작다 크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마다 현실적인 상황과 관계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현실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8장 10절에 가면 하인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해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할 때 이렇게 믿음 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셨죠. 8장으로 가시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거기서 두려워하면서 또 벌벌 떨 때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책망하십니다. 15장에 가면 귀신 들린 딸 이 절박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가난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17장에 가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건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연구니라 분석하면서 지적하십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해에 있었던 그 상황과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데 따라서 받았던 평가가 바로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 얘기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안겨줍니다. 현실 상황과 부딪힐 때 이 현실 상황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리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또 이적설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 누가가 빠지고 그렇게 세 복음서에 소개된 유일한 이적이에요. 모두 다 이 사건을 오병이어 이적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명 여자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가량 먹이셨던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이적을 기록한 것으로 봐서 이 사건과 오병이어 이적 사건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사건이고 두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특히 그 가운데서 마태는 독특하게 베드로의 에피소드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특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좀 설교를 재미없게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박진감 있는 스토리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그 에피소를 쫙 뽑아내시려면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이런 설교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의 진가를 오히려 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푹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 배에 한번 타보셔야 되고 풍랑이는 바닷속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실감이라는 거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헤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시면 실감이 안 나는 얘기거든요. 저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는 아주 확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오병 이후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막 서둘러서 떠나보내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마태가 그걸 강조해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재촉이라고 번역된 말은 강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compel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make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아주 강하게 강요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느라고 예수님께서 급히 서두르시면서 그냥 그런 모습을 밭에는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마태, 마가, 요한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남자를 먹이신 이적을 경험했을 때 그걸 경험한 군중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반응이 너무 흥분했죠. 그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등장하실 때가 이르지도 않았고 더구나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하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서둘러 떠나보내신 것은 분명히 제자들 역시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인상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고요. 적어도 제자들도 그런 군중들의 마음에 동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랴부랴 이들을 챙겨가지고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와라 하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3절을 보면 군중들을 다 떠내보낸 다음에 다 흩어버리고 나서 본인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의 내용을 마태가 또 마가나 요한도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다만 하나님과 혼자 독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만 마태는 강조해요. 왜냐하면 따로 바이힘셀프 올라가셨고 혼자, alone 계시더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봤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골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떠나보내고 혼자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제자들을 나중에 만날 때까지 보면요. 보금서 전체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오는 주님의 그 기도 모습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고 특별히 마태보금에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신 것은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 이 장면과 겟세만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도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겟세만의 기도와 맞먹을 만큼 그만큼 무언가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군중들 전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혹시 유혹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보다 이런 방법을 택하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생각이 났었는지 모르죠 우리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마태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골반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이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행위와 기도, 이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을 했어요. 번역을 한다면 우리들의 행위와 기도와 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행위는 엄청 중요하고 기도는 그것을 돕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반대로 기도가 엄청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행위는 단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행위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우리는 이런 말이나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상당히 뒤바꿔서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설교 준비에 내가 드리고 있는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생각해보니까 턱없이 기도 시간이 짧고 적더라고요. 하루에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다고 하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분은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하는데 한 번은 너무 바빠지는데 그가 한 말이 그런 말을 했대죠. 요즘은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고요. 참 역설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그런 유명한 말을 알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나요?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다라. 마트는 짤막간 한마디로 지금 배에서 갈릴리 바다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글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속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상태였을까? 모르지만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다. 이 수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헬라원에 보면 스타디아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에 우리는 피트라든가 야드라든가 킬로라든가 미터라든가 그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가 스타디아라는 말인데 이 원 스타디아는 우리식으로 한다면 약 한 600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보면 30스타디아로 나오니까 600피트 곱하기 30하면 얼마죠? 18,000피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8,000피트면 꽤 먼 거리예요. 그것은 한 6,000미터가 되나? 그렇게 될 텐데 이미 지금 상당히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마 복판쯤 됐을 것 같아요. 도착할 때도 멀었고 말이죠. 바람이 거슬렀다는 표현이 배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마주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큰 바람이었다니까 엄청난 큰 바람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 방향을 방해하고 있었고 게다가 파도가 일어나서 배는 보나마나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말 속에 엄청 이들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5병 이후로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배를 탔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밤 4경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들은 밤새도록 지금 바다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히 지친 상태였겠죠. 이보다 앞서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배에 계셨긴 했어요.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잠시 퍼즈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한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상황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우선 갈릴리 바다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이는 분지이기 때문에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다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돌풍으로 변하는 일이 있긴 있지만 주로 오후에 강한 바람이 불다가도 저녁이 되거나 아침이 되면 잦아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고기잡이를 밤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건너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불던 바람도 잔잔해지고 일던 풍랑도 사라져야 되는 게 원칙일 텐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기대와 다르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가는데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을 연상시켜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만 보더라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당연한 듯이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란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환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상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불어온 다음에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가 불어오고 속담에 바람잘날이 없다는 그런 표현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겪는 시련의 바람들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렵던 삶이 더 쉬워지고 편안해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죠.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좀 나를 편안하게 잘 되도록 가게 해 주셔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재난이 닥칩니다. 생각지 못했던 불행한 사고가 일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풍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큰 풍파가 더 어려운 바람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더구나 짜증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 종종 재난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전형적인 이해가 요비죠. 요비는 엄청나게 재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비 겪은 재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겪은 것입니다. 요비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사탄이 그런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비 신앙생활 너무 잘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그걸 시비를 걸고 하나님은 고난을 한번 시작해봐라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요비는 그 내용도 몰라요. 오직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겪은 결과가 풍파였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생활하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성경에 입각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고난의 바람을 의연히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그건 이상주의에 빠져요. 회피하면 도피주의에 들어갑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회의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야곱보 사도가 얘기했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때 야곱보 사도가 야곱보서 1장 2절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if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if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때에 만일에 이런 말을 쓰는 거지만 야곱보 사도가 썼던 말은 when이라는 말이에요. when?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표현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당연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련을 만난 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준비된 믿음의 마음에만 그것이 생각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리를 천국 사리로 기대하며 살다가는 크게 좌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랑을 안 겪을 것인가 바람을 안 맞을 것인가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든든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준비 자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지금 웬 날벼락이에요. 그러고 먼저 가라고 그러고 주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밤사경의 25절. 그 당시는 밤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밤이라고 출국을 했어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인데 대략 그렇게 12시간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3등분을 했고 3경까지. 로마인들은 4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바다 위에 왼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거 거의 호러무비 수준 아니에요? 이럴 때. 그렇죠? 저는 호러무비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 건 영화 같지 않은데 지금 그 수준이에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성경의 기자들이 직접 합법으로다가 으악 소리 지르거늘. 아이고 소리 지르거늘. 이런 식의 감탄사를 여기다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실감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 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담력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밤중에 그 한참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풍파 속으로 바람 속으로 물결 속으로 왼 사람이 뚜벅뚜벅 걸었는데 물 위로 걸어오고 있으니 저거는 고스트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사람이라고 보겠냐 말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 마디가 들립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유념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중간에 나다. 라는 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나다. 하는 이 말은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라는 헬라원어의 신약성경에 대해 이 단어는 특별히 요한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개시의 표현으로서 이 말씀을 썼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주례국기 3장 14절에 보면 오래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밝히시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신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때 나다. I am. 영어로 하면 그런 말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야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영어에는 it is I.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I am who I am 그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연상시키고 하나님의 신적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심하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셨던 말씀에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또 혈루증 환자에게 고쳐주실 때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복음서 전체에서 위로의 표현으로 쓰신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평강과 안녕의 표현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마테는 기가 막히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 가운데에 가운데에 놓고 강조하며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은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명과 우리의 평강의 중심에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안하신가요? 그 불안과 초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주로 상황을 얘기합니다. 시험이 앞닥쳤습니다.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갑니다. 재기의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건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되돌릴 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이 호전될 때 우리는 평안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평안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만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다윗이 대표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하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 시를 언제 썼는지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갈 때 쓴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압살을 할 놈같이 이름도 그렇게 고약한 이름을 가졌지만 이 압살롬은 참 이름다운 이 다윗 왕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아마 성경에서 최고의 미남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런 사랑받던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댑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압살롬 때문에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이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잠이 오겠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 단잠을 잘 잤다 그 말이죠.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다. 잠을 못 자는 문제가 건강 문제일 수 있어요. 저도 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참 잠이 깊이 안 들더군요. 나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한번 깨면 그 다음에 잠이 안 들더라고요. 새벽에 깨든. 어떤 은퇴자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이제 늙어서 그래요. 아직 제가 그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조짐이 온다면 참 성격 문제일 수도 있죠. 체질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잠 못 자는 문제가. 그러나 종종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문제가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 말은 잠 잘 자는 사람이 믿음이 처하자 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시간에도 주위에 팔에 안겨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꼭 믿음이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잠을 못 잘 때에 그 잠 못 자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배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Great storm, furious storm 그러니까 엄청난 태풍이 부른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때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나와요. 대조적인 모습. 그 풍랑 속에서 배가 이리 흔들리고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코를 골면서 코를 곤다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 아 예수님은 체질이 이런 체질이었다. 이렇게 보면 성경 잘못 보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뒤집어져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제자들은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막 그러면서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 보면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순간에 잠을 푹 주무시는 예수님은 이 잠을 못 자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에 비해서 무엇이 달랐는가 할 때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다고 보더라도 제자들을 볼 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잠이 자겠냐. 곰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시험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로를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언제는 진로를 압니까?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언제 알아요? 몰라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어떻게 압니까? 10년은 고사하고 1년 뒤 아니 내일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미리 다 봐서 그 청사진을 보고 우리 인생을 계획합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는 갈 길을 모르지만 내 갈 길을 모르는 내 길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천만인이 애워 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마가와 요한은 이걸 적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 얘기를 안 하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 기사는 분명히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고자 했을까? 우리가 하진 선입견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말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못 참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가만히 중간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얻어맞을 때 맞더라도 나는 앞장선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 베드로는 또 나선 거지. 또 철없이 충동. 예수님이 걸어오셔? 나도 걸어봐야지. 무슨 마술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탈렌트 쇼라도 하는 듯이 말이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선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요. 만일에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에요 이놈 또 실수하려고 하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굴밤이나 한 번 줬겠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더구나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겠다고 요청한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변질된 믿음의 모습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동의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good and bad example이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을 할 때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대단한 모습이에요. 칭찬해 줘야만 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하고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지금 폭풍 때문에 정신이 없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음성만 딱 듣고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말은 if you are the lord 하는 말도 되지만 since you are the lord 그 말이 주님이시니까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변이에요. 남들의 유령이라고 벌벌 떠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제자에게도 얼마든지 명령하셔서 이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다음 날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는 위대한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주님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아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이 위대한 이적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이미 10장에 올라가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이미 부여하신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바다에서 몇 십 년 동안 노란을 업으로 살아가면서 이 바다 풍랑에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걸 걷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명하사 주님이 명령하셔야 내가 순종해서 그 일을 감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 하셔요. Come, 오라. 2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셔야 돼요. 얼마나 갔을까? 글쎄요. 예수님이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계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가까이 다 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으로 건지시니까 말이에요. 단순하게. 대단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30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헬라원어에는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요한은 큰 바람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요청할 때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였지만 바람을 보면서 몰아치는 파도를 보면서 얼굴과 몸에 튀기는 물결을 느끼면서 그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자기가 오래 살았던 갈릴리 바다 위에 서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오랜 세월 이 바다의 무서운 공포를 체험한 어부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거예요. 필립스라고 하는 영어성경을 보면 He panicked. 갑자기 공황장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베드로의 시선과 초점이 바람에 옮겨짐으로써 그가 하셨던 믿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 베드로의 두려움은 결국 배아파다 밑으로 가라앉는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죠.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과 이 믿음의 모습과 겪고 있는 경험은요. 결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놔두고 또 다른 것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가겠다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잘되던 사업을 거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개업 예배라는 것을 개업을 하시는 분 축하를 해드리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갔다가 그 집이 술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믿는 바로는 저희 집도 술에 많이 피해를 받은 집이고 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집을 개업하는 것을 내가 축복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는 드려드렸습니다만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이건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으로 기도하시면서 잘 바꾸셔서 진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 내가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강도사 시절이라 강도하는 선도사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곧바로 문을 닫고 다른 사업을 아주 잘 열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보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을 바꾸리라. 그래서 발걸음을 디디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보를 옮기면서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남들은 다 쥐링해도 나는 쥐링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하고 주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상 흐름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을 하면서 믿음으로 키우려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딘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면 주변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어오던 바람이 점점 더 세집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빠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실감을 하면서 주님께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수도 없이 우리는 이걸 반복하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옮겼다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의 바람 때문에 빠져들어갔다가 다시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벌리면서 주님 앞에 구원 요청을 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아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겪지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문제의 핵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빠져들어가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둬야겠는데 하나님은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무엇이 나의 문제점이었는가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마태가 즐겨쓰는 표현인데요. 여기 분량이 적다 많다 작다 크다 이 뜻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이런 거죠. 야곱보 1장 6절에 야곱보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자는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기대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 그건 안된다 이 말이죠. 주님께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베드로를 살릴 수 있었어요. 떠올라라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떠오르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다 가라앉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이런 말씀도 안 해요. 저절로 다 바람도 꺼지고 다 꺼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니까 얼마인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서 Firm grip 단단한 손을 가지고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이렇게 장면이 생각나세요?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이판에서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로토라고는 가보셨는지 몰라요. 산 꼭대기 산 속에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동굴에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사실 안전한 곳인데 밖에서 심해에서 쳐내려오는 파도가 어쩌다 크게 되면 이게 이레귤러 웨이브를 일으켜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뒤에 맞았어요. 그래서 물속에 풍덩 빠졌는데 제가 물도 안 마시고 눈도 뜨고 있었기 때문에 한 2, 3분 동안 계속되는 파도에 밀려서 벽에 부딪히면 죽는 순간이 그래서 손을 다 깨웁니다. 결과적으로 온 손 이 두 손목이 다 부러질 만큼 나가버리고 온통 산호초에 다 긁히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때 밖에서 저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쫙 서가지고 인간 줄을 만들어서 저를 손을 잡았던 것이죠. 한 번은 놓쳤지만 두 번째 제 손을 딱 잡고 저를 끌어올려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94년도니까.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때 제 손을 잡았던 그 손이 느낌이 있어요. 딱 잡아서 힘센 손으로 나를 끌어올릴 때 제 몸이 쑥 따라올라. 베드로는 훗날 그가 가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얼마나 환란과 빗박이 많았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으니까요. 그때 그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칫 상황의 바람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빠져들어갈 때 그를 기억나게 했던 것은 주님의 그 따뜻한 그리고 강력한 손길이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겠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다가 다 바람이 그칩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33절에 절을 하면서 경배해 드리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 소소이다. 이 풀타이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풀타이틀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눈에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흐트림 없는 undivided devotion,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의 삶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열고한 다음에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에 초점을 고정시키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주님은 주권자로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한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민생활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질병, 사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환란과 재난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 맞춰져 있으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